그러나 환단고기가 위서로 몰리고 있다 강단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한다 지금 환단고기 위서론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어 환단고기는 위험하니 있지도 말라 말라 위서네 왜? 몰라 아직까지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와 모든 역사 관련 서적에 왜곡된 역사가 그대로 실려있어 왜곡된 교과서 이병도의 후예들이 학계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야 신민사학으로 쌓은 업적이 무너지면 절대 안돼 신민사관 업적 게다가 환단고기의 뜻도 모르고 신녀를 몰라서 해석도 제대로 못해 봐도 몰라 뭐지? 환도 몰라요 환도 몰라 한단고기를 트집 잡아볼까? 영고탑이란 지명은 청나라 시조의 전설과 관련이 있으니 한단고기는 청나라 이후에 꾸며진 책이구만 증거 분석 영고탑이란 명칭은 청대 이전 명나라 때에도 존재하였어 영고탑은 삼신상제님께 영고제를 지내던 소도제천단이 있었던 곳이야 원문 자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글의 전체 논리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어 몇 개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어 자유평등 이런 현대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서지 낱말 하나로 억지 주장하는 건 참 쉽거든 자유와 평등은 최소한 1800년 전에 위진남북주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예술어야 인류사의 여러 경전이 수천년 세월동안 끊임없는 보정작업을 거쳐 오늘의 경전이 되었듯이 주역 도덕경, 황제내경 화엄경 등등 수정 보정 보안 천년에 걸쳐서 쓰인 환당고기 기록의 인물 연대장소가 일부 가필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당고기의 기록을 통째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환당고기, 진위 논쟁 종식